우리 한사모 박계옥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7월의 무더위 속에도 저희 한뿌리사랑세계모임 제43차 포럼을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래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어려운 진검다리를 건너가는 듯한 이 시점에서 저희 한사모는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고대 선인들의 홍익인간 정신을 배우고 익혀서 미래 통일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한 발 한 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 주실 김용호 전 산자부 장관님은 안중근과 동양평화론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은 경북대 동경대 북경대 하버드대에서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로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보상운동 기념사업회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보다 외국에 다니시면서 안중근의 통양평화론을 강연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김용호 장관님과 함께 안중근의 평화사상을 깊이 이해하는 기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안중근과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김용호 전 산자부 장관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 가지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박계옥 회장님의 전화를 받고 또 이기영 교수님의 독촉을 받고 오늘 왔습니다만 와서 뜻밖의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뵙게 됐습니다 우리 김호일 총재님도 오래간만에 여기서 뵙게 되고 또 우리 공군의 우리 친구인 제가 공군 17기 장교 출신입니다만 그게 회장을 하고 있는 우리 김학강 선생 또 우리 유명한 경제학자 김도형 박사 또 그 밖에 많은 분을 여기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또 방금 노래를 하신 노래가 누구의 노래 아니 이기영 교수님의 264의 광야를 제가 베를린필에서 제가 세상에 많은 강당 좋은 데를 많이 가봤습니다만 제가 가본 중에서도 베를린필 이만큼 좋은 강당을 못 봤어요 그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음향이 기가 막히는 거기서 안중근 평화 어메케를 하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미국에 사는 소프라노 한 분이 이기영 교수의 광야를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살이 뜰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살이 뜰리는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노래를 오늘 다시 여기서 한 번 듣게 되고 해서 반갑습니다 제가 안중근 의사 안중근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제가 원래는 안중근에 대해서 뭐랄까요 조금 제가 외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애국주의가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식이니 강조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조금 제가 외면하던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일본에서 교수 노랫을 7년 동안 했습니다만 그때 최섭현 선생 집에서 주말이면 늘 잠을 같이 잤습니다 최섭현 선생이 안중근 광입니다 누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늘 안중근 얘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이제 그러면서 차츰차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안중근께 다가갔습니다 그냥 애국주의가 참 중요하긴 하지만 사상은 너무 심플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지구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런 병화 사상이 어느 정도 안중근에게 있느냐 그 점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늘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있다 하는 얘기를 늘 강조를 최섭현 선생 강조하고 나는 또 반박하고 그러는 과정에 안중근에게 점점 다가가고 안중근의 대부분의 글들을 읽게 되고 읽으면서 제가 감타를 하게 되고 이 분이 내가 그때는 나이 50을 전후할 때입니다만 이 30의 젊은 안중근 선생이 어찌 이렇게 대단한 발상을 했느냐 하는 것을 늘 감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술의 전당에서 안중근의 모든 북굴 시대를 모아서 일본에 있는 것, 중국에 있는 것, 그리고 한국에 있는 것을 전부 한 자리에 모아서 안중근 새 작품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저보고 그 전체를 총괄 도록을 내는데 총괄 해설을 써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매일 예술의 전당에 출근하면서 안중근 서장의 작품을 북굴 씨를 매일 보면서 가슴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해설을 썼습니다 써면서 안중근이 참 대단하다, 참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2월 달입니다마는 그러니까 2010년의 안중근 선생 돌아가신 지 100년을 앞두고 제가 일본의 세계라는 잡지에서 100주년 기념 논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그 한 5개월 전에 그것을 썼습니다 세계지에 그것을 썼습니다만 그것이 이동해 3월 26일이 있는 거기에 맞추어서 책이 출판됐습니다마는 그걸 쓰면서 안중근에 관한 거의 모든 여러 사람들의 논문을 다 읽고 또 제 나름대로 안중근을 재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썼습니다 열심히 써서 그 논문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그때가 한 9시쯤 됐습니다마는 보내고 나서 우두커니 앉아서 아, 이 양반 참 훌륭한 분이다 그분의 인간적인 아름다움에, 그 위대성에 정말로 감동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글만 쓰고 있을 것인가 한 1시간 이상 우두커니 앉아서 스스로 혼자 감동을 하다가 뭔가 나도 한번 움직여 보자 제가 일본에서 오랫동안 교수 노릇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또 아사히신문에 제가 개건논설위원과 또 아사히신문의 포럼 21 그게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비교적 친구가 맞습니다 일본에 친구들께 전화를 해서 제가 10시쯤에서 모조리 전화를 했습니다 내년이 한일합방 100주년인데 그 말도 안 되는 한일합방 조약 세상의 조약 중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리고 그 당시 한국의 고정 다음에 순종의 사인도 안 한 그 엉터리 한일합방 조약을 근거로 해서 일본의 한국 식민지 통치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위안부는 이것은 합법정부의 정부에서 생긴 현상이니까 좀 면하긴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사죄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그러니까 일본의 조선 한국 통치를 총독부의 조선 통치를 합법화하는 합법화해서 그래서 그것이 조선 왕조의 법통이 한일합방 조약이 합법화되면 그러면 그것이 조선 총독부로 넘어가게 되고 조선 총독부에서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전후해서 그것이 미군정으로 넘어가고 미군정에서 그래서 총선을 거친 이승만 정부의 한국 정부의 그 통치권이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그러면은 3.1운동은 뭐가 됩니까? 3.1운동은 불법운동이 되는 거죠 상해 임시정부는 뭡니까? 그 불법단체죠 그러니까 미군정이 김구 선생이 한국에 오실 때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 자격으로 못 오게 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도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최근에 일본 정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테러리스트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내년이 3.1운동 100주년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해서 기념사업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극기이라고 해서 저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참석해서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할 일이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가 불법화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샘파르스스코 강화 조약이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세계 48개 국가가 도장을 꾹꾹 찍어서 불법화시켜 놓은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무슨 100주년 기념사업을 뭐를 할 거냐 제가 그 얘기를 아주 큰 소리로 강조를 했습니다 모두 깜짝 놀라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미칠 생각 못 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만 그게 현실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법적으로 지금 합법적인 의사보조약과 합법적인 조선 한국병합조약을 통해서 총독부로 넘어가는 이 합법적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안중근 의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 얘기로 돌아갑니다만 안중근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그리고 일본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이 조약은 원천무효다 한일 합법조약은 원천무효다라는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을 냅시다 그런 전화를 한 10여 군데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동네에 놀라오시오 와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터날 아침 새벽에 제가 예약도 안 하고 김포항에 달려가서 배기 타고 아침 9시 배기 타고 한해다로 가서 저날 저녁에 일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년 그러니까 2010년 한일 합방 100주년을 앞두고 이것이 원천불법 무효다 하는 그런 공동성명을 내기로 저녁에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내가 또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저기저기 전화해서 그래서 2010년 처음에 200명이 서명을 하자 하다가 이게 열이 올라서 한국에서 500명, 일본에서 500명, 1000명 공동성명을 내자 했는데 한국에서 500명, 600명이 쇄도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600명이 쇄도를 했습니다 600명에서 스톱해가지고 1500명, 1200명 한일 지식인 성명을 한일 합방 원천무효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통신은 불법이다 그래 주급권이 아니고 배상금을 내라 식민통신에 참여한 일본 식민지 관리들은 전부 처벌을 받아라 나는 일본 지식인이 그렇게 600명이 일본에서 아주 훌륭한 지식인들입니다 그렇게 서명해 준다는 것을 저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0년도에 5월 달에 한일 양국에서 동시 발표되고 특히 한국의 신문과 방송은 일면 톱으로 며칠 동안 내줬습니다 그 사건을 저는 안중근 구태타라고 부릅니다 한일 지식인이 1000명이, 1200명이 그런 성명을 냈으면 그리고 그 공동성명서를 들고 일본의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지막에 일본 총리 방문에도 찾아갔습니다 그때 갓나우도 총리 시절입니다 갓나우도 총리가 그 한 몇 주 후에 우리들이 찾아간 몇 주 후에 갓나우도 한일 병합 100주년 기념 100주년을 처음 한 갓나우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갓나우도가 일본의 한국 식민지 통치는 침략주의적이었다는 얘기는 우리 아마 담화에서 이미 했습니다만 그것이 한국의 의사에 반하는 침략주의였다는 것은 갓나우도가 처음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한국 국회에서도 그런 결의를 해주고 일본 국회보고 그런 결의를 하고 안 하고 촉구를 하고 그런 양국 정부가 합의하여서 한일합방조약이 원천 무효가 되면 그러면 3.1운동이 상해 임시정부가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의사가 되는 것이죠 훌륭한 독립투사로서 합법적인 독립운동을 한 그야말로 의사로서 영웅으로서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국회에서 그거 못했습니다 나는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국회는 그거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 국회가 대한제국의 법통이 의사보조약과 한일합방조약을 통해서 조선총독부로 넘어가는 이 길을 이게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게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 조약은 원천 무효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돼야 대한제국의 법통이 3.1운동을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내년 3.1운동 100주년 때 그거 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한번 똑똑히 봅시다 그러고 그 전에 하라고 촉구를 합시다 지금 3.1운동 100주년을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우리가 무슨 체면으로 맞이합니까 그걸 불법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불법화된 것을 아직 해결하고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무슨 체면으로 100주년을 맞이합니까 아무튼 안중근 구태탈을 조금 참여했다는 것이 저는 나도 한국에서 밥값 조금 했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 논문을 세계지에 내고 실렸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마지막 구절에 이런 걸 썼습니다 한국에 안중근 의사의 북글씨가 하나 모든 것을 모아서 전시회를 했는데 거기에 안 나온 북글씨가 하나 있다 여기 모 신문사 사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북글씨 내용이 한일진선이 아니고 일한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중근하고 맞지 않느냐? 이건 안 맞다 안중근 의사의 영웅에게 잘못하면 누가 되는 글씨니까 이거 공개할 수가 없다 해서 공개를 안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안중근 사상이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아메리카 앤드 코리아 하지 않습니다 코리아 앤드 아메리카 합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대통령은 아메리카 앤드 코리아 하는 게 맞지요 안중근 의사가 일한진선이라고 한 것은 나는 그것은 그게 안중근답다고 생각합니다 안중근은 그런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이등방문을 죽였는데 이등방문의 그 길을 가면 일본은 군대를 양성해야 되고 국방비를 늘려야 되고 그러면 시민들의 생활은 그만큼 어려워지고 젊은이가 외국에 나가서 싸우면 또 죽어야 되고 한국과 싸우고 그다음에 중국과 싸우고 그다음에는 러시아와 싸우고 마지막으로 미국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일본이 망하는 그 길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일본의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등방문을 죽이는 것이다 안중근이 그랬습니다 지금 그 길로 가면 결국 일본 누구도 망한다 한국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그러다가 결국 일본 누구도 망한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이등방문을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죽지만 몇 년 안 가서 나를 고마워할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안중근의 이름을 따서 안중근이 나를 재정해가지고 그러면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안중근 의사가 직접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의사가 돌아가신 지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일본에서 안중근에 대한 평가는 겨우 테러리스트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세계지에 제가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튼 잘 쓰고 못 쓰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진심으로 썼다는 것은 제가 분명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만 일본에 와서 강연하라고 해서 동경에 가서 아사히 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아사히 홀이 동경에서 좀 크고 좋은 홀입니다 한 800명 정도 동경 시민들이 왔습니다 거기서 안중근 강연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 안중근을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주류는 여전히 이등방문 쪽입니다 이등방문의 나라입니다 돈에도 그 사람 초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등방문을 초상화 있는 그 돈을 쓰면서 이 사람이 일본을 근대화시키는데 성공시킨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 참 고맙다 일본의 근대화를 성공의 스토리를 만든 사람이 이 악만이다 그러니까 이 악만을 죽인 안중근은 훌륭하다고 하면 처리를 못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처리를 못하는 것이죠 이등방문으로 가득 찬 일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안중근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게 일본 주류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800명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는데 안중근 얘기를 하니 이게 얘기가 지금 상대방 듣는 사람들이 가슴 속에 얘기가 파고 들어간다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뭔가 툭툭 튀겨온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 시간 반을 강연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뭔지 모르게 긴장되고 딱딱했습니다 저도 일본에 오래 살다 보니 또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 일본 말을 꽤 잘합니다 저기 김동영 박사 정도는 못합니다만 꽤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연이 몇 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그 당시에 마이니치 신문에서 그걸 기사로 내었습니다 제가 강연하는 장면을 기사로 내면서 장례가 물을 깬 것처럼 조용했다 제가 그 신문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만 강연이 끝났는데 질문 하나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메일이 하나 날아왔어요 저 독일의 하이덜리베르그 대학의 일본 연구소 그 연구소가 큽니다 거기서 매년 박사, 석사가 수십 명씩 나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일본 연구소입니다 자판 파운데이션에서 돈 많이 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 연구소 소장이 자기가 독일 사람이지만 일본 말을 잘 할 줄 알아서 독일 동경에서 하는 당신의 강연을 잘 들었는데 참 재미있더라 하이덜리베르그 대학에 와가지고 그 강연을 좀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황태자의 첫사랑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아마 우리들은 정말로 로망이 들어있는 영화입니다 황태자의 첫사랑이 하이덜리베르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건방에 있는 맥주집에서 노래 부르면서 그 첫사랑 스토리가 나오는데 참 우리가 젊을 때 너무 좋아했던 영화입니다 그 황태자의 첫사랑이 생각이 나서 저는 제가 하이덜리베르그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강연 회장이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칸트를 비롯한 하이덜리베르그 대학을 거쳐간 수많은 역사상의 석학들 노벨상 받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의 형상이 쫙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강당에서 하이덜리베르그 대학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때 안중근 구테타 일본서 강연한 것과는 조금 달리해서 거기는 일본 말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일본 말을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만 거기 가서 어떻게 일본 말로 합니까? 영어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영어로 한 시간 반 동안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했더니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명함을 주면서 자기가 스토클롬 대학의 교수인데 거기에 있는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인데 스토클롬 대학에서 와서 오늘 한 강연을 좀 해 줄 수 없겠느냐 제가 서해대를 못 가봤거든요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가겠다 하고 제가 구두로 약속을 하고는 몇 달 후에 스토클롬에 가서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안중근에 대한 연속 강연을 했습니다 연속 강연 도중에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명함을 주면서 자기 하바드 대학의 법대 교수인데 하바드 대학에 와서 법대 와서 여기서 했던 강연을 그대로 해 줄 수 없겠느냐고 제가 과거에 하바드 대학에 6개월 대학을 다녔습니다 6개월 다니다가 되돌아왔습니다 몸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영어가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런 곳이니까 가고 싶었죠 그래서 내가 가서 얼마 전에 2년쯤 전에 하바드 대학 가서 6개월 있으면서 안중근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경 교수께서 주최한 베르린필에도 가서 안중근 강연을 그때 했습니다 참 제가 득을 많이 봐요 제가 안 이사를 위해서 뭘 한 게 아니고 그분 득을 참 너무 많이 봤어요 이 득 본 걸 조금 좀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을 재해석해보자 좀 이게 세계통화는 안중근 해석을 해보자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이다 그래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로를 다시 읽고 다시 해석해보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로는 근대 한국에 내놓은 사상 가운데 글 가운데 정말로 뛰어난 글입니다 안중근이 보면 굉장히 문부 중에서 무에 가까운 분입니다 항상 백범 김구 선생이 쓴 회고록을 보면 안중근은 항상 이렇게 자색 명주로 된 명주천을 가지고 여기를 두르고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총을 쏘고 백발백족 명중을 하고 그런 아주 무에능한 그런 젊은이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시원시원하고 아주 영롱하고 활달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분 같지가 않는데 동양평화로를 읽어보면 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양반이 어디에서 이런 공부를 많이 했느냐 수수껍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해거 밀사로 갔던 우리 이상설 선생 이상설 선생을 가장 존경하고 그분한테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하는 일본 밀증의 보고서가 우리나라 신문에 한 달, 한 두 달 전에 크게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이상설 선생이라면 우리는 그 당시 원래 이상설이 천재고 참 공부를 많이 안 보이고 그런데다가 해안 밀사로 가면서 오면서 얼마나 국제정치의 냉음한 현실에 부딪혀서 얼마나 처절하게 느낀 게 맞겠습니까 그 이상설 선생을 우라지부스톡이나 연해주에서 만나서 많이 안중권 선생이 배웠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이상설 선생이 안중권의 선생이라는 것을 내가 왜 미처 몰랐을까 하는 것을 한탄을 했습니다 그건 맞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설 선생만큼 그 당시에 국제정책을 깨뜨려 보고 그 당시 영국과 러시아가 그야말로 그레이트 게임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영국이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 일본을 꺼내들여서 미일 동맹을 영일 동맹을 맺어서 러시아와 싸움을 불린 것이 그것이 러일 전쟁이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김으로써 이것은 국제정치적으로 일본이 조선 반도를 침략하게끔 운명 지어져 있던 것이죠 그 현실에 온몸으로 부딪힌 사람이 이상설 선생입니다 안중권 의사가 거기에 이상설 선생과 부딪히고 했다는 것이 큰 선생을 만났고 행운이고 참 좋은 선생과 참 좋은 제자가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채보상운동이라는 운동을 운동기념사업회를 제가 전에 경북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그걸 만들어서 대구에서 아무도 안 따라왔습니다 제 제자들 몇이 따라온 걸 붙들고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를 억지로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유네스코 파리에 가서 그것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알려주는 국채보상운동이 되었습니다만 대구의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전국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이 근무후기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근무후기 운동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근무후기 운동 때 참여한 사람이 400만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국채보상운동 때 제가 그게 국채보상운동 때 돈 내고 한 사람이 숫자가 이름이 하나하나가 그 당시의 대한벨신문과 황성신문에 이름이 다 나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에 알아봤습니다 380만입니다 380만인데 국채보상운동을 할 때 조선의 인구가 1,600만 뜹니다 근무후기 운동할 때는 5천만이죠 그런데 그때 인구가 1,600만일 때 380만이 참여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은 근무후기 운동할 때는 은행에 가서 금을 갖다 주면 그만큼 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채보상운동을 할 때는 순수하게 내는 것이죠 거기에 380만이 참여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거기에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이 안중권 의사입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내가 평안도 국채보상운동 책임자가 되겠소 하고 책임자가 돼가지고 안중권 의사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금부처들, 금가락지, 엉가락지, 엄미녀 부인이 가지고 있던 엉가락지, 엄미녀, 금수저 모줄이 다 내놨습니다 그것이 또 그 사실을 안의사가 참 본인이 자기 자서전에 보면 안중권 자서전에 보면 거기에 가담한 것을 굉장히 본인이 기쁘게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중권 의사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일본의 칸트를 연구하는 교수들이 안중권 의사의 사상에 칸트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하는 논문을 발표해서 안중권은 동양의 칸트다 이런 논문을 써서 한국의 신문에도 크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칸트의 영구평안은 그것은 나중에 오늘날 유엔을 낳게 한 그런 위대한 사상의 하나입니다만 안중권 의사 당시에 그것이 중국의 양계초가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해서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한국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메신보나 이런 신문에 칸트의 영구평안원의 일부가 소개됐고 그것을 안중권 의사도 읽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구평안원에서 나라마다 독립된 나라들끼리 국제적인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 연합체가 개별국가의 동집성을 다시 보호해주고 개별 독립한 국가가 참여해서 연합체를 만들고 연합체가 개별국가를 다시 보호해주고 그런 형태로 영구평안을 유지하는데 그런데 이 국가는 민주공화제 국가여야 이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민주공화제가 그것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민주공화제의 독립국가가 다른 민주공화제의 독립국가와 연합해서 국제연합을 만들고 그 국제연합이 다시 이 민주공화제의 국가를 개별국가를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중근에게 그런 사상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중근의 독립평안원의 골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골격이 만일 안중근의 독립평안원의 전부라면 그것은 칸트의 사상의 한국판이죠 안중근 사상이 아니죠 그런데 안중근은 민주공화제 국가가 국가여야 한다는 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시민의 대표, 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가 정부 대표가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 민간 대표가 민간 대표끼리 모여서 동양평화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이것은 칸트에게 없는 것이죠 칸트보다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 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유엔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정부 대표는 따로 있고 민간 대표가 모여서 동양평화회의를 구성한다 이 민간 대표, 민간의 자율적인 단체의 대표의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저는 안중근 의사가 국제보상운동을 하면서 그것을 발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보상운동이 순수 민간운동 아닙니까? 그 정도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했습니다마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운동, 그 대표들이 모여서 동양평화회의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 중식이 중심이 돼서, 이 대표가 중심이 돼서 그리고 각국을 일본, 한국, 중국 각국을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이 상부기관이 됩니다 EU회의 보다 비슷하면 하지만 보다 더 진보전 형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한국의 군대, 일본의 군대, 중국의 군대가 아니고 동아시아 공동군대를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동아시아 공동은행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아시아 공동화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칸트의 영구평화로나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오늘날 EU처럼 공동의 안보체제, 공동의 군대 그리고 공동화폐, 이 유로만이 공동은행을 만들자 하는 것은 칸트 이상이죠 자는 그는 오늘날 EU의 아버지라고 하는 잔만혜의 사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잔만혜는 안중근보다 반세기 후배입니다 2차 대신이 끝나고 잔만혜가 오늘날 EU를 구상해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EU를 만든 것은 안중근 사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잔만혜 보다 반세기 전에 안중근 의사가 이런 사상을 냈습니다 세계 다른데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 EU가 된 데는 독일과 불란스 사이에 알사스 로렌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철과 석탄의 보호구입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면 유럽을 지배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서로 장악하려고 싸움을 불립니다 그래서 1차 대신이 터지고 2차 대신이 터진 것이 거기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광과 석탄을 이것을 어느 한 나라가 지배하지 말고 유럽이 공동으로 이것을 관리하자 공동으로 관리하자 하는 것을 짠만혜가 내가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날 EU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알사스 로렌과 비슷한 지역이 동아시아에서는 여순입니다 러시아의 부동항을 구하려고 하는 러시아 남아 정책의 가장 노리는 지역이 여순이고 일본의 대륙첨야가 이 노리는 가장 큰 전략적 거점이 여순이고 중국으로 봐서는 여순을 뺏기면 만주를 다 뺏긴다는 지역이고 한국으로 봐서는 얼진문덕이 거기에 진을 치고 당나라 수군을 물리친 지역입니다 여순에 있는 지금 그 산 꼭대기에 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성 이름이 지금은 이름을 고쳤습니다만 옛날 지도에 보면 고려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가장 이익이 부딪히는 초점 지역이 유럽의 알사스 로렌 같은 지역이 여순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 여순을 공동 관리하자 한중일 러시아가 공동 관리하자 그리고 동양평화회의 본부를 거기에 두자 가장 분쟁의 초점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협력의 초점으로 만드는 그 전략적 그런 이론을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서 처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것이 짠만에에 의해서 1940년대 50년대 그것이 물어있습니다 이 짠만에보다 안중근 의사가 적어도 40년대지 50년 문제죠 그러니까 유럽의 안중근을 동북아의 동양의 짠만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체 그럴 때는 선배들 이름을 따야지 안중근 의사보다 반세기 정도 50년이나 후배의 이름을 따서 안중근을 짠만에라고 부르는 것은 짠만에를 유럽의 안중근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훨씬 부자로스럽습니다 그 유럽의 짠만에가 유럽의 안중근 아닙니까? 이게 애국주의적 발상입니까? 저는 그 점을 그래서 세계 평화소상 속에 칸트와 짠만에와 어깨를 단안히 해서 안중근을 내세우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베토벤을 공연히 좋아해가지고 유럽에 가서 베토벤의 유적지를 모조리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교황곡 9번에 나오는 베토벤이 스스로 거기에서 한 구절을 자기가 구절을 집어넣습니다 니트 디제 퇴네라는 구절입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아닙니다 니트 디제 퇴네 그 구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일본의 구조의 회에서 평화한 법을 지키자는 반 아베 단체 중에서 제일 강력하죠 구조의 회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강연하면서 제목을 니트 디제 퇴네 이 소리는 아닙니다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베토벤은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하니까 이건 이 소리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는 뜻으로 니트 디제 퇴네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헬만 헬세가 그 구절을 따가지고 히틀러를 두고 니트 디제 퇴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히틀러 이 소리는 아닙니다 히틀러는 아닙니다 하고 니트 디제 퇴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가지고 그래서 독일에서 추방돼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스위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참 저는 참 매력적이라서 저도 흉내를 내 보자 하고 동경에서 강연을 하면서 아베 이 소리는 아닙니다 니트 디제 퇴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어디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국정교과서 반대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니트 디제 퇴네 이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체자 측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목이 참 좋습니다 하고 나를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베토벤이 힐러의 시를 가지고 괴한국 9번을 작곡하게 되죠 세계의 모든 동포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나의 형제입니다 하는 그런 괴한국 9번의 노래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베토벤 유적지를 찾아다니다가 제가 슈벨트가 베토벤을 좋아해가지고 베토벤이 돌아가셨을 때 베토벤의 시체를 관을 슈벨트가 몇 사람과 함께 그것을 메고 그렇게 베토벤을 묻어들입니다 그리고 슈벨트가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앞으로 베토벤 무덤 옆에 묻어다오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동양에 동양에서 제가 아까 소개했던 양계초가 그 당시 양계초는 동양의 사상과 학문의 황제였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지식인들도 양계초의 거리 하나 대한벨 신문이나 황성 신문에 실리면 그것을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읽고 읽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단한 지식인 사회의 황제였습니다만 양계초가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의 재판이 여순에서 열린다는 뉴스를 듣고 일본에서 배를 타고 여순에 갑니다 여순에 가서 안중근 의사가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전부 다 봅니다 보고 이 양계초 선생이 시를 짓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영웅의 무덤 옆에 나를 묻어나오 이렇게 양계초가 시를 씁니다 양계초가 거기에 갔다는 사실을 신분에도 안 닫고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만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진을 보고 여순 형부서에서 안중근 의사가 재판하는 그 사진을 찍힌 것을 보고 양계초의 얼굴을 아는 중국 사람들이 보고 아 이거 양계초다 해가지고 양계초가 거기에 현장에 참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에 대한 논문이 나오고 해서 우리가 현재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양계초의 무덤은 안중근 의사의 무덤 옆에 있지 않습니다 슈벨트의 무덤은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베토벤의 무덤 바로 옆에 있더군요 바로 옆에 있는데 양계초의 무덤은 안중근 묘소 옆에 묻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묘소가 없으니까요 안중근 묘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안중근 묘소를 찾으려고 저도 따라다니면서 모순히 노력했습니다만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안다 안다 내가 어릴 때 누구 따라가 본 적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만 그래서 실제 가보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정부에서 안중근 유예찾기위원회가 있는데 저도 그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만 찾을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회의에 가서 널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안중근만이 아니고 여순형묘소에서 아무튼 사형당한 사람은 바로 그 다음날 시체를 주게 돼 있는데 연구자에게 주게 돼 있는데 안중근 의사 시체는 주지를 안 했습니다 동생이 찾아갔는데도 주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묘소를 한국의 어느 곳에 조선 땅에 묻히면 그것이 한국의 독립운동의 성지가 된다 그래서 새로운 독립 정신의 핵심이 될 테니까 이것은 시체를 내줘서 무덤을 만들게 할 수 없다 이것이 그 당시 일본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외무성의 정무국장이 현장에 와서 총지휘를 했습니다 이게 다시 조선 독립운동의 불길을 피우게 할 수는 없다 해서 비밀리에 관리를 했습니다 어딘가 일본 정부가 이것은 분명히 어느 목적을 가지고 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본 정부에 찾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 하고 저는 그 회의에 나가서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안중근 의사가 여러분 동양평화론을 냈습니다 동양평화론을 쓰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상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상고를 안 할 테니 재판장한테 안중근이 찾아가서 내가 상고를 안 할 테니 어차피 당신들 날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런 수고도 안 하고 당신들도 하지 말고 내가 동양평화론을 쓸 시간을 다오 그래서 일본 재판장이 해가지고 동양평화론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앞당겨서 사행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완성을 못했죠 기구하게 감옥에서 아무런 참고 자료 없이 동양평화론을 쓰는데 쓸 시간조차도 안 줬지 않습니까? 썼다는 사실도 누가 알았습니까? 신문에 나섭니까? 아무도 몰랐죠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을 썼다는 것이 한국에 밝혀진 것이 1985년 그것을 쓰고 난 후에 201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쓰고 난 후에 60년 70년 후에 그것이 썼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또 다 못 썼으니까 글로서 다 못 썼으니까 구상을 내가 이런 내용을 쓸 생각이다 하는 동양평화론의 구상을 일본 재판관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발견된 것이 1995년 세상에 이런 이런 일이 얻을 수 있을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개우 개우 미완성 동양평화론과 그리고 재판관에게 이렇게 설명한 동양평화론의 구상의 일단이 이제 밝혀져서 1995년부터 그러니까 불과 한 20년 전부터 이 방면에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이게 참 좋다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게 세상에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이런 불우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좋다고 말할 자격조차도 우리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면서도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영어로 써서 세계 사람들이 간복할만한 그런 좋은 논문은 저는 아직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책은 동양평화론은 원문을 충실하게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으로 번역하고 불란스 말로 번역해서 세계 각국 말로 이것을 거기에서 좋은 해설을 붙여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여기 짤막하게 소개한 모든 글을 보면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어세시네이터 어세시네이터를 찾아보십시오 암살입니다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암살 안 했습니다 공결위에 조선의병 중장으로 내가 처형한다 공결위에 처형했습니다 내가 총살한다 당당하게 일본 재판관이 묻죠 너 왜 다 도망 안 갔느냐 그 조아죽이 나서 도망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왜 도망 안 갔느냐 안일사가 그랬으면 내가 나뻑이 됐느냐 내가 왜 도망가느냐 내가 죽인 이유를 당당하게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내가 왜 도망가느냐 암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책에 남산의 안중근 기념관에 가보십시오 정부에서 출판하는 안중근 관련 글을 보십시오 전부 암살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안중근을 훌륭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안중근의 묘소를 시체를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100주년이 아니죠 100주년이 넘습니다만 108주년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찾아서 남북의 합동으로 남북으로 합동으로 안중근의 지금 여기 효창공원에 안중근 가묘이 있을 뿐입니다 가짜 묘소입니다 희신은 어디인지 모르니까요 진짜 묘소를 만들어서 그 옆에 묻히고 싶다는 양계초의 묘소도 옆에 모시고 또 제가 안중근 의사를 돌아가신 지 3년 되는 해에 하와이 있는 교포들이 안중근 의사 3주년 돌아가신 지 3주년 기념 달력을 만든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 돌아가신 3주년 달력에 이런 달력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달력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토끼 모양으로 그리다가 호랑이 모양으로 그립니다 호랑이하고 같다 그래서 호랑이의 꼬리가 저 포항 위에 있는 곳이 그게 호미고치입니다 호랑이 꼬리가 같은 곳이다 이런 붙이게 되는 것이죠 호랑이의 앞발은 저 목포 쪽에 있습니다 호랑이의 눈은 저 벽두산천지 것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의 지도를 그렸는데 하와이에서 안중근 3주년 주기 달력에는 호랑이의 앞발이 앞발이 저 부산쯤이고요 눈은 저 목포 저 제주쯤 되고요 그리고 발 하나를 제주고 뒷고리가 저 암녹강 함경도 벽두산 그쪽에 뒷고리 뒷다리가 있습니다 그게 거꾸로 행군을 하는 곳이죠 이것이 1913년에 하와이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그런데 1985년에 호주의 고등학교 선생 한 분이 세계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호주가 제일 밑에 그리에 처져 있으니까 이게 보기 싫어서 지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지도를 어디서 본던 상관이 있습니까? 지구 위를 어디서 본던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뒤집어 버리니까 세계가 전부 두 팔을 벌리고 여기에 호주를 모시는 듯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호주 만세하는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이쪽에는 아프리카, 이쪽에는 남미가 세계가 두 팔을 벌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를 모시는 형상으로 되었습니다 이분이 호주에서 나오는 와이사스다, 넥타이다, 운동기구다 모조리 넷다리를 붙입니다 이 사람이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호주 사람들 기분 좋지 않으셨겠어요? 뉴질랜드 사람도 등달아서 기분 좋은 거죠 세계가 떠받던 곳에 우리가 있다 그것이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로 일본 지도를 거꾸로 걸기 시작했습니다 히트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안중근 의사 탄력이 한 100년 앞서죠 세계 지도를 거꾸로 놓는 그런 모양을 처음으로 그린 사람이 그린 것이 하와이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안중근 의사 3주기 때 그런 탄력을 만들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회장께서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한국의 장래가 보인다 하는 그런 책을 써서 히트를 했습니다 좋은 책입니다만 그것은 호주 고등학교 선생의 발상을 본받은 것이고 호주 고등학교 선생보다 안중근 하와이에 있는 교민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 탄력을 제가 영인본을 만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하나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북한에 김정일을 만나러 가시거든 이걸 드리면서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후에 김일성과 해담을 하면서 북으로 가면서 가서 김일성과 아무것도 합의 못 했는데 꼭 한 가지 합의를 했다 그것은 안중근 유예를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합시다 하는 김구 선생의 제의를 김일성이 줬습니다 합시다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남북한이 합의한 것은 그 당시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안중근 유예를 김정일이 하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시설을 같이 발굴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무조건 오케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동양 개발은행을 만들자 공동으로 그걸 주장하셨으니까 동북아 개발은행을 지금 아시아 개발은행이 필리필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동남아 개발은행입니다 동북아 개발은행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동양 개발은행을 만들자 하고 제의를 했으니까 안중근 의사의 시설을 같이 찾으시다라는 것을 합의하면서 동시에 남북한이 동북아 개발은행을 만듭시다라는 것까지 합의하십시오 그러면 북한은 북한 개발하는데 소위 북한식으로 말하면 남조선 자본 끌어다가 개발을 했다는 거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동북아 개발은행을 통해서 개발했다면 북한도 좋을 것이고 한국은 북한을 돕는데 국제 돈을 모아서 줄 수 있으니까 한국도 좋고 더구나 한국은 그렇게 해서 국제은행을 하나 가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김정일한테 갖다 드리면서 그거 합의하십시오 하고 김대중 대통령께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제의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내년 3.1운동 100주년,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안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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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